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 초보 라이딩 교육을 위해서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 문화도 안녕 오늘 부캐너 125 처음 입문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? 재밌죠? 네 화이팅 멋진 라이프로 응원합니다 똑똑 똑똑 안녕 형님도 안녕 누구를 한마개 지으려는데 찍으면 어떡해요 안녕 아하 깜찍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? 잘 샀다 잘 샀다 이쁩니다 화이팅 자 우리 누나 오늘 스쿠터 처음 배워보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설레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화이팅 자 가볍게 퍼레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귀여워 자 오늘 퍼레이드를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 뻥 뚫린 도로에서 달려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? 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?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부캐너 125와 쿼터급 빅토리아 니키 그리고 R3 뭐 기타 등등등 초보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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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